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김하늘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통일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콘텐츠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콘텐츠 공모전은 대학생의 시각에서 다양한 형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표현해봄으로써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영상, 이미지 등의 형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알리고자 열렸으며 총 404편의 작품이 응모됐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동아대 김민영, 주란 학생의 열림, 울림, 어울림의 통일을 위해를 비롯해 18편의 작품이 입상했습니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통일부 장관상과 상금이, 최후 수상 이상 수상자들에게는 독일 해외연수가 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수상작은 인터넷 통일방송과 통일부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류길제 통일부 장관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15일 실시된 통일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통일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이날 인삿말을 통해 상황 변화에 이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서 진전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육의 국제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인 통일교육원이 미국 사이스 한미연구소의 알렉산더 만수르프 박사를 교수로 초빙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조호길 교수에 이어 두 번째로 초빙된 만수르프 박사는 러시아 대생으로 김일성 종합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만수르프 박사는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통일교육원에 체류하며 원내 강의와 토론 및 각종 세미나 참석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매연을 확대하고 통일교육의 국제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올해 총 4명의 해외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17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단본부에서 70여개 통일단체 관계자들과 정책 대화를 가졌습니다. 정부와 민간단체 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7월 1차 대화에 이어 열린 이번 2차 대화에서 천혜성 통일부 정책실장은 남북관계 현황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민들의 통일인식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보다 많은 남북 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통일부는 정부 3.0 기조에 맞춰 정부와 민간단체 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정책 대화를 개최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이들과 활발히 소통할 계획입니다. 모든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북관계에선 더욱 그렇죠. 남북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대학생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시선을 엿보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